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와요? 제보 제보? 우리 업무는 나가다. 우리 업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 저 아기? 근데 뭔가 우리 현서가 내 몸을 만지는 건 약간 익숙하다. 아 뭐야? 어디 만지고 있어요? 더불다 선깍치대. 여기. 여기 빠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구나. 여기는 거의 블랙홀이야. 맨날 여보 박스. 우리 여공이들을 위해 내가. 아 귀여운 공돌이다. 장옷이야? 장옷을 공개했고요. 자 우리 트윅스라지. 그리고 나머지 사이즈는 너네가 알았어. 나눠서 입으시고. 아 갈아입으면 돼? 갈아입고 오세요. 여기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갈아입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없어? 보고 싶은 건 안 돼. 가족인데? 네. 나 짜다. 나 이제 유도캠이. 아니 좀. 두 개 풀러야. 멋있게. 현서야 작다고? 옷 사이즈야. 너 더 큰 거야? 남자보다. 네. 진짜야. 몇 살인데 저거? 저 남지요. 나 봐봐. 너 익스라지? 너 익스라지? 너 익스라지? 아 말도 안 돼. 너 익스라지? 나랑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지? 하하하하하하 자기는 근데.. 거의 무슨 교조사 같아? 교조사 같아? 교조사 같아. 교조사 같아. 프린트 브라이크. 릴드 브라이크. 릴드 브라이크. 릴드 브라이크. 릴드 브라이크. 릴드 브라이크. 어이. 사줄래? 아 뭐 사줄래?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떡만 넣었나? 하하. 형님. 그래. 여기 계셨군요. 수금 해왔니? 수금 해주십니다. 그래. 웃음. 아 남의 전장 아니야. 빙복꽁. 우리 이제 뭐해? 야한영화 보기. 입을 주세요. 볼거라고 해서 입을 뽑아요. 어쩔 거야 야한영화 보기 술 먹으면 돼? 아 좋아요. 가자 술 한잔 가면서. 준비비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야한영화 먹을건데? 뭐해 골라. 아 근데 우리는 야동주시 아니면 야하지도 않아. 또 결자는 했어요. MIB 이런 거. 그 야한영화. 자기야 이거? 아니라 날씨 야동으로 보자 어? 리얼룸? 야동으로 보자고? ㅈㄴ나 잘해 근데 감자 아니 50개씩 너무 진부해 저거 진짜 아니 야싸 너무 그래 이거 뭐야 땅하자? 아니 그래 근데 다들 취향이 그 야동이 있어? 난 다 있어 1명씩 공유하기 할래요? 3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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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기 할래요? ㅈㄴ 못 찍었지만 그럼 은지야 은지 야 너는 똑같애 아 너도 재밌어 근데 얘 안경 쓰는게 진짜 레얼면대 같아 왜? 예야 쟤 아 뭐에 구석만지고 있어 몰래 만지면서 굵으면 뭘 가슴을 맞서 아 등인줄 알았어 아 진짜 이거는 아 나도 억울해 나도 만질 게 없어 등인줄 알았다고 아 뭐야 나... 어떤 거 왜 하다는데? 감자는 여유가? 난 그거 아가씨 아가씨 별로 안 돼 별로 안 돼야 해 아 간신이 더야 해 간신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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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 개야 해 간신부짓거래 일부여 질감! 질감 왕이 존나 꼴이야 여자를 존나 갈아치워 왕의 말을 들게 해서 X를 배우는 영화야 개야 해줘 미니스 대기 또 한 모아? 내 아들? 나 역지 공포화예요? 출발! 아 나! 뭐야? 개야 절대 절대 겁이 들어? 뭐야? 무슨 잘못 본 거야? 전화 어때 어때? 더 이상 거의 다 됐다고 찍지 마라 내 손을 모아지 아 저 여기 있는 거 봐 이제 사악한 작초들이 거의 처음에 다 많은 것으로 너무 예쁘시 왜? 내가 한 번 바라만 하네 맞지? 이건 수작이야? 응 구매 안 맞는데? 맘에 들어요? 어때요? 괜찮지 도용이 됐어요 망가버 아 비녀부터야? 아 비녀부터야? ㅅㅂ ㅅㅂ 사노 이게 정말 아니잖아 불공평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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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바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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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운동하는 거 아니야? 아 두 분조차 안 돼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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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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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갔다가 그냥 길에서 보고 그냥 하는 거 한 일을 해주면 도와야지 아니 그래 아 여보 너무 다가오지마 아 그래 좀 봐라 코팔길이 쫓지 않나 야 야 왜 아 그렇게 등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에 조선 전체를 살필 수 있도록 각지의 미색을 채용할 것이고 아 이제 시작이요 이제 이제 전목팩도에 민이 나오는 겁니까요? 미쳐요 선생님 아 아 몰라 이제 다 와봐 근데 초등차 전이야 아 아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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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역과는 재미가 없어 그니까 아 아 아 아 아 내 인생 영화 벗겼다 이게 내 인생 영화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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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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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코너 소리 코너 오늘의 깜짝함이라 고현 여기 아랫도리에요 이걸 넣었을 때 고현 언제 알아챌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 Contract 아주 필요하다고 넌 알갓 어 뭐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무슨 일이야 응? 사랑해 정아님 방에서 또 못 팔아야지 귀엽고 한적상 계속 들여 왜 웃어? 뭐가 웃겨졌어요? 봉지 열어봐 저기요 너무 몰입한 거 아니하지? 가슴이 진짜로 원유로스를 호사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것들에게 내 손으로써 왜 이렇게 핸드폰드 한 번도 안 봐? 왜 이렇게 핸드폰드 한 번도 안 봐? 바로 가슴이 진짜로 흠청으로써의 싱크북을 흠청으로써의 싱크북을 흠청으로써의 싱크북을 아아 아아 재워라 너 왜 눈이 안 뜯어 저기야 제 손도 제 손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너무 좋아 재원 다 좋아 재원 재원 다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까 연습구제는 임재랑 사는 거야? 거추장스러운 살덕이 도연의 느낌 어 어 왜 떨어지? 왜 뒤로 와 재원 차가의 흉새를 지었다 해도 사사로운 환장 또 나 내가 우리 때리스는 그 중 차을 엮어야 돼 진짜 스스로이야 버디에 드는 약이 나쁘지 와 와 정말 예뻐 어 어 시발 헉 전태가 함께 된다고 전태가 함께 된다고 응 보니 확실해 아 딸내나 버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싫다 왜 저러 아 진짜 대체 왜 저러 왜 그러 뭐 나 엉덩이 아니 믿을만으로 그렇게 해야 믿죠 무슨 엉덩이 아 진짜 제발 재워라 너무 싫어 진짜 아 아 아 어쩔 수 있지 아 아 아 근데 저 저희가 나 진지하게 저기 한 번 불러야 돼 아 뭐야 뭐야 뭘까 어 아 아니 야 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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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너 왜 그래 진짜 아니야 왜 펀치야 아니 너 말려봐 왜 아무도 안 말려 아니 너 빼고 아 아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야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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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말이 안 되니까 아 아 아 짜고 짜고 아 아 아 아 아 뭐야 개혈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나오네 아 아 못 llamado 안 했나봐 쌈상 반응 응 아 뭐야 빨리 먹어 주중 멋있다 얼마나 있네 누구야 너무 맛있어 뭐라고 잘 치고 잘 치고 작아져 가지고 이렇게 저장하겠지 뭐야 이렇게 무슨 소리에요 언제 취했어 제발 먹어 뭐야? 이거 세이클 타는 이유가 약간 숨기기 위해서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세이클 타는데 갑자기? 안 하고도 된다고 안 하고도 된다고 안 하고도 된다고 맛있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싫어 사고 데려가라고 그랬다 저기 옆에서 하고 있어 자 가서 자 어 뭐야 뭐야 아 남해방에서 물라내는 거 살펴봅시다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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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나와 나 죽었어 왜 안 나와? 파기야 씻자 빨리 공주님 이제 손을 잡고 닦으세요 공주님 와 안녕 수고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